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의류 광고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옷이 어떻게 나오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포즈 같은 것도 그거에 맞는 소즈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고 그렇게 잘 나오도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장점, 장점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옷이 예쁜 옷이고 좋은 옷이지만 자신의 장점, 단점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센스 있게 입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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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